도란도란 사람을 닮은 원숭이 쉿! 이건 비밀인데 나는 친구랑 서로 털 골라주는 걸 좋아해 왜 그럴까? 아기 오랑우탄이 얼마를 보고 방글방글 엄마 엄마 나무 타러 가요 난 덩굴을 잡고 나무 사이를 휙! 휙! 지나는 게 좋아요 아기 침팬지가 엄마를 보고 싱글싱글 엄마 엄마 개미 잡으러 가요 난 나뭇가지로 개미를 잡아서 쓱 핥아먹는 게 좋아요 아기 고릴라가 엄마를 보고 방글방글방글 엄마 엄마 아빠 보러 가요 난 아빠가 숲이 울리도록 가슴을 둥 둥 치는 게 좋아요 아기 일본 원숭이가 엄마를 보고 싱긋싱긋 엄마 엄마 목욕가로 가요 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게 좋아요 아기 베르베트 원숭이가 엄마를 보고 싱글벙글 엄마 엄마 친구들 만나러 가요 난 친구랑 꼼지락 꼼지락 서로 털 골라주는 게 좋아요 아기 원숭이들이 아장아장 놀러가며 엄마한테 소곤소곤 엄마 사실은 엄마랑 꼭 껴안는 게 더 좋아요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아기 베르베트 원숭이 아기 베르베트 원숭이가 엄마를 보고 싱긋싱긋 응원하니 또 침긋싱긋 아기 베르베트 원숭이